가정에서 배운 후 구투리 홈스쿨링 신청 문의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와우!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가정에서 성품 노래로 기본 생활 습관을 배워볼 거예요 손 씻기송, 식사송, 성품 제조로 즐겁고 신나게 배워봐요 그럼 성품 뮤직 큐 아! 세균이 나타났다! 손 씻기면 출동! 수돗거지 물대포 세균을 공격해 포글보글 피노 거품 깍지 끼고 보득보득 손톱 밑도 보득보득 더러운 세균아 안녕 반짝반짝 깨끗한 두 손 내 마음도 행복해 내 몸을 배려하는 나는 손 씻기면 얍! 잘 먹겠습니다! 냠냠냠 즐거운 식사시간 냠냠냠 맛있게 식사해요 두당탕탕 뛰지 않아요 바르게 바르게 앉아요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꼭꼭 씹어 먹어요 모든 반찬 골고루 먹는 바른 상품 어린이 냠냠냠 식사 후 인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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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 쑥쑥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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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쑥쑥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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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체조 모두 신나게 시작해요 두 팔을 위로 쭉쭉 하늘 높이 쭉쭉 어깨를 으쓱으쓱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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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흔들흔들 지그재그 실룩실룩 빙글빙글 왼쪽으로 빙글빙글 오른쪽으로 신나게 신나게 점프해요 높이 더 높이 하나 둘 셋 넷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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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 쑥쑥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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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쑥쑥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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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체조 모두 신나게 즐겨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준비 빵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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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 쑥쑥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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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쑥쑥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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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체조 모두 신나게 시작해요 두 팔을 위로 쭉쭉 하늘 높이 쭉쭉 어깨를 으쓱으쓱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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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흔들흔들 지그재그 실룩 실룩 빙글빙글 왼쪽으로 빙글빙글 오른쪽으로 신나게 신나게 점프해요 높이 더 높이 하나 둘 셋 넷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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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 쑥쑥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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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쑥쑥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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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품체조 모두 신나게 즐겨봐요 예!